우상의 공장 갈비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의 요소, 우상을 만드는 아주 그냥 공장이다. 제작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경향이 있다. 우상 숭배는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기분 좋게 다가온다. 아주 루터가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 기분 좋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그만큼 인간은 우상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탐욕.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주 기본적인 로마서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다 우상 숭배자라고 보면 돼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신이거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종교적 어떤 종교적 대상을 그것도 결국은 다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나의 주로 모시고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타락 이후에 더 이상 그럼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우상에 대해 더 매력을 느끼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정이세요. 적대감정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은 유독 보면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반대 감정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결국 우상을 좋아하니까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정말 진리 이것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웨슬레가 말하는 거죠. 웨슬레는 뭐라고 하죠. 심지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순전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또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가 세상에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자가 나왔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눈총과 무관한 우리에게서는 참된 사실이라면 기독교적인 삶이 계속되는 비행 내지 않은 죄의 실전성 주된 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 진행적인 성화에 대한 점차적이고 부문적인 이해 그리고 접합한 인간성과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알금 인간적인 창안을 피하도록 해주고 예배에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들 해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 모두 회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우상 파괴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나누어진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기독교는 복음사역 자체가 뭐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운동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진리가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어때요? 우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있는 걸 마귀가 그렇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마귀는 하여튼 우상의 종교를 번성케 하는데 마귀는 아주 물심양면 지원을 다하죠. 그래서 이단들도 번성하는 거예요. 이단들 치고 망했다고 하는 이단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단 치고 망했다는 이단이 없어요. 이단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고 끈질기고 그다음에 어때요? 굉장히 인간자들에 인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평가해 본다면 결국은 이단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한 부류거든요. 이단 자체가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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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으로 특징으로 닿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의에 대한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단순하니까 은혜가 없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예배는 어디요? 성경적 예배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화려한 의식을 섞어 집어넣고 예배하는 자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모가 크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 복장이 화려해져요. 예배 복장부터 화려해져요. 가운은 이렇게 체뢰 입고 목사들도 아주 고급 몇백만 원짜리 가운을 44천 뱀이 껍질을 벗듯이 44천 갈아입고 색깔도 교회 절기에 따라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다양한 색깔을 줄기차게 갈아입고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개옥교회는 그런 요소가 싹 빠져요. 개옥교회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단순한 기도화 찬송 거울간 찬송 이게 바로 전성기 교회 예배 우리는 사실 이런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국교회 영국 성경회라든가 동방 전교회라든가 로마 카톨릭은 예배를 화려하게 하잖아요. 예배 자체의 의식에 사람들이 의식의 화려함에 빠지게 해서 자기들이 정말 예배 의식 자체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자 두번째 공동예배가 내리막길에 있는 경우 종교의 타락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에 성경적 교회에서 역사의 모든 교회상에서 발견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예배 타락으로 직결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 예배가 타락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만들어낸 고안물에 남겨진 기독교인 불가피하게 비성경적 경견하지 못한 예배를 만들어낸 것을 교회사가 보여준다 종교개혁은 이런 것에 반대하는 커다란 의의를 제기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가장 변화가 확실해진 게 뭡니까 예배 미사에서 어때요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미사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예배하고는 하늘과 땅 차요 미사는 의식이 예배가 아니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디요 말씀 중심의 예배 즈빙글리가 자신의 사역을 할 때 본격적으로 미사를 폐지하고 뭘 했습니까 신학성경 헬라오를 가지고 헬라오 성경을 가지고 강독 강의를 했잖아요 말씀을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그 당시 엄청난 반응이 났다 왜 그 전에는 그냥 미사에 참여해서 그냥 순서위에서 신부가 약간의 짧은 강론을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성체성사 봉헌 이런 어떤 보는 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런데 어때요 개신교 예배는 중교 예배는 종교교 예배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걸로 예배가 되는 찬송도 단순한 뭐예요 어떤 성가대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도 가치 단순한 가락 가사로 이렇게 바뀐 거에요 종교교육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죠 역사가 표준이 되는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우리 세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도와준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찰력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위치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 어떤 상황 어떠한 길로 가는지도 이미 벌써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육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위한 가르침을 주고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좋다 우리의 예배는 과거의 단순한 복사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역사적 예배 유산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세대의 경관한 유산에 대해 바른 예배는 우리가 우리 세대의 만형적인 상습적인 속성 근물에 저항하도록 도와줍니다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관습 습관 잘못된 관습과 습관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제 지금의 교회는 바로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공동예배의 실제 내용 대상 때 장소 방법 이유를 아는 것 따라서 역사적으로 개혁적인 예배는 공동예배의 실제 무엇 누구를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에 감사를 필요한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와 다른 예배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중요한 문제다 공동예배는 복음전도가 아니죠 복음전도 공동예배는 하나님의 가족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무리가 모여서 서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인증할 만한 내적인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소중히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겪이는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어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힘써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함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보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된 하나님을 힘써 따라간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 능동적이며 수동적이 된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합당함 그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담아요 헌물의 모든 형태 형태를 이전 게시 그리고 예견되는 완성의 영광을 성취하는 세원약의 명령과 이들의 장황후 모습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다 자 누구를 예배하는가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떤 예배 어떤 예배 자체에 대한 것은 그래도 아직은 중요성은 아는데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혼선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로 물론 명목상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의 기록된 자기 게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게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뭐예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예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제발 교회에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누구를 예배하러 오늘 이곳에 왔는가 또 목회자들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면서 신앙사람 하면은 참 많은 신앙에 참 좋은 동기가 될 거에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라고 하는게 일단 공식적 교회에서 공식적 예배는 주일 예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그리스도에 부활의 날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 왜 주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평일을 같이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과 평일을 항상 뭔가 동격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가 굉장히 예배 생활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일에만 주일에만 중요성을 두지 말자 이런 아주 미묘한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뭐에요 부활의 날이 부활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평일 날하고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평일과 주일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예배학은 예배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꼭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수요일날 예배 그건 뭔 상관이냐 예배 드리면 됐지 물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죠 그러나 주일은 뭡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왜 그들이 영원의 안식의 날을 변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뭐에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들이 철저하게 인식을 했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안식의 날이죠 안식의 날 그것도 그냥 일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세번째 신학교의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는 말과 준수 신학교에게는 주의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아주 확고하게 못을 박았어요 네번째 성도들에게 모이라는 식의 명령 신약의 명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귀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 또 성도와의 일치된 교제 이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게 이제 세원약 예배가 어디서 드려져 있냐 어디냐 성전 예루살렘 특별한 장소냐 아니 실제적으로 신약은 뭐예요? 주의 성령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는 특정한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다만 한 곳에 예배당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자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곳에 있는 건 또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자 개개인이 또 혹시라도 어떤 일로 교회 못 올 때 자기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어떤 고대 유대처럼 꼭 예루살렘의 송전에 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재배가 들어주는 외라는 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왜 지금 사실 예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지금 실용적으로 다 바뀌었죠 지금 예배 자체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안정된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러한 필요성을 주장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 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왔죠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화롭게 주님을 즐거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배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호흡을 가진 오직 하나님의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때요 예배는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마땅히 어때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공동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도 논란이 많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도 명확한 순서를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을 경의하고 내옷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어때요 영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일성 영적인 통일성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적 바탕으로 교리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부는 은사주의 예배 2부는 뭐 조용한 장로교 전통 예배 3부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축제 예배 예배 다양성을 지금 많이 추구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연령대에 맞추는 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를 연령대에 맞추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져요 예배 그러면 메시지도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예배가 오히려 하락하지 하락하면 하지 이게 상승되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돼요 129페이지 보면 종교개혁자들 또한 현대인들이 종종 잃어버린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두 가지 두 가지 뭡니까 첫째 첫째는 그들은 예배의식 매체 수단 그리고 방편이 결국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알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의식 매체 수단 방편은 뭐예요 예배의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거예요 종종 매체는 메시지를 압도하고 바꾸기 나누어 둘째 그들의 예배의 방금 본질의 대상 예배 본질 대상 그리고 이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동예배 요소와 요소 형태와 공동예배와 예배 요소와 현대 예배와 형태와 정의하는 게 목적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정의된 대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교육자들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이 그들의 예식은 신비하거나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모인 교회의 교제의 방법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배의 아까 매체를 조금 더 다뤄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매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너무 첨단 첨단의 어떤 그런 문화 요소를 예배 시간에 집어넣으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들이 예배가 어때요 결국 안팎으로 다 영향을 받아요 메시지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보금적 메시지를 하려면 예배당 자체도 어때요 보수적인 예배당 형태가 좋습니다 예배당 자체는 화려하게 꾸며놔서 예배당인가 결혼식장인가 이해할 수 없든 그럴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배경 보수적인 목회자의 색깔 보수적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으면 어때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경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169페이지 보면 머인 성도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침례계속이죠 제프리 토마스의 말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구속의 사역으로서의 교제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1차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을 요구하면 안 되죠 나는 이런 취향이 좋다 예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복음직교회들은 어때요 예배를 취향의 문제로 알고 있대요 사람들의 취향 나는 어떠한 취향이 좋아 나는 음악이 부드럽게 나오는 예배가 있어야 돼 나는 예배당이 밝고 예배당이 화려하게 꾸며 꽃도 활짝 펴 있고 예배의 취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예배는 진리에 맞춰야죠 취향에다 맞춰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겠죠 130페이지 우리는 또한 예배자들이 우리는 또한 개혁자들이 예배자들 또 이런 개혁자들 종합적으로 많은 많은 현대 보금지역 예배 예배가 문화적인 적응에 관심을 보인다 지금의 예배는 전세계 어디냐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화적인 적응에 관심을 많죠 문화적인 적응을 잘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들이 온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예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어떤 사람들과 궤층도 초월하고 좀 더 어때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연합된 일치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 그런 예배를 원하시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적응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개혁지 목회자들은 문화에 잘 뭔가 해서 사람들이 교회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선하고 뭔가 다른 교회처럼 칙칙하지 않구나 다른 교회처럼 딱딱하지 않구나 가볍고 좋구나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화적 적음에 관심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가 문화적 정신에 과잉을 보내는 것은 올바른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문화적 요소가 뭔가 또 한번 많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시대 교회들이 문화적 요소가 뭔가 문화적 요소를 어떤 걸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 형태와 내용 점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 지침을 따른 예배 태도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구체성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역사적 개혁주의적인 접근법을 위한 경우 한 가지 경우 종종 규정적인 원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계략적으로 살펴봅니다 규정적 원리는 우리의 공동예배가 성경으로 채워지고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예배 그 규정 규정적 원리 규정적 원리 여기 보면 규정적 원리가 어때요 좀 더 성경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골격과 수단 모두가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규정적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예배의식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여기 외민 고백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지만 요 요걸 한번 읽어보면 경혜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건전한 설교와 이해 및 신앙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우신 성례를 바로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 부분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엄숙함 금식 특별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함이 이것이 마치 여러 어떤 여러 방식들 그것을 추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얘기해야 되나 성경이 어떤 걸 지금 추구하는가 아주 그냥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교적 맹세 엄숙한 손 맹세와 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 감사 이런 것은 때와 절개에 따라 거룩한 신령한 태도로 해야 됩니다 마구제비를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적절한 때를 항상 잘 살펴봐라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날 보금주의 예배에 대한 슬픈 고발 중에 한 가지는 보금주의 예배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기 위한 웨스터미스터 웨스터미스터 휘에인 유배 부분 장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는 것 예배 시간에 구약과 신약을 보통 읽죠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왜 읽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교로 균형있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 그런데 가급적이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신약과 구약을 골교로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것 자체도 어떤 고정형 고정된 어떤 틀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해요 약간의 변화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록 우리 청교도 교육주의적인 어떤 방식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 중심으로 간소하게 그러면서도 체계적 질세 있게 무게 있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일지라도 실제로 성경을 전해야 하는 설교를 과연 얼마나 하는가요 성경을 목기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고 꾸매는 것들을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강요하는 듯다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요 그래서 믿든 자는 믿지 않는 모두에게 성경의 경고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또 착용합시다 성경의 평등성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평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자 잠깐 쉬고 132페이지 제이시라엘의 아주 중요한 고면을 봐야 됩니다 우선 옛 원리 위에 견고하게 서두러 가라 옛길을 버리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당신들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을 믿도록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즉 형태와 예식을 증가시키는 것, 예전적 순서를 계속 읽는 것, 혹 빈번한 성찬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뜨겁게 전하는 설교만큼 영원의 너무나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당신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봐요. 라일이 벌써 이 성찬식조차도 어때요? 자주 하는 걸 좋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권 내 성찬식 매주 하는 교회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설교 없이 매일 들여진 예배는 믿는다 중에 소수를 만족시키고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결코 많은 사람에게 그들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키고 사로잡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수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다수의 마음과 양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위클리프, 라티머, 루터, 크리스톤스 등 성 바울의 예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귀를 통해서 어때요? 그들을 공격적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길게 불해 그들은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 라일의 이런 고민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날 이거하고는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 특히 아까 성찬 또 어떤 경향이 보면 항상 보면 하나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찬을 매주마다 해야 된다. 성찬을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라일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교회의 공적 사회, 예배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복지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길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새길을 추정하죠. 새길, 새로운 길이 없을까? 새로운 예배 방식이 없을까? 새로운 좀 사람들에게 쇼킹한 게 없을까?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없을까? 감성과 지성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없을까? 모든 어떤 영상 세대니까 영상을 통해서 성교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기독교 사육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시대에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냥 유행하는 그냥 낙엽 따라 지는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고 있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쪽에 보면 올드는 다음 같지만 초기부터 설교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설명이어만 한다고 생각되었다. 설교는 어떤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강의가 아니었다. 대신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이다. 바오렌티모드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책별로 한 절 한 절 성경 전체를 영속적으로 강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설교는 많은 교부 모든 종교 교육자 그리고 그 이후 후선이 대부분이 행했던 것이다. 설교로 전해진 말씀은 뭐예요? 개혁적 예배가 아주 핵심적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그래요. 예배의 중심은 오늘 이 말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의미를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분위기를 내려고 예배가 좀 밝게 해야 된다. 어둡게 해야 된다. 예배의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르게 전해지는가 이거에만 거의 대부분을 집중해도 돼요. 솔직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 순서 저 순서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상은 쉽게 먹으려면 아무리 강도를 하든 신앙굴곡을 하든 찬송을 열곡을 하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목회 기도 목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교회는 목회 기도가 거의 사라졌죠. 장노들이 나와서 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해야죠.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목회자가 목회 기도로서 자기의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야죠. 장노들이 안수립사나 장노들이 대표 기도를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기도도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업법과 사고로 젖어 있어야 말합니다. 기도 자체가 성경적 업법 성경적 사고로 젖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바르게 많이 알아야 되겠죠. 아마도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도 규정된 원리로부터 가장 분명히 멀리 떠나야 되면 실제 기도에서 바로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집 교회를 표현할 때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원래 성전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교회도 해당됩니다. 기도하는 집 테리 존슨이 말한 것이 우리가 좀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들의 강단 기도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풍부해하면 한다. 우리는 기독교 경건 업법을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는가. 우리는 고백과 회개 업법을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공적 기도는 성경 전체 두루에 퍼져 있는 업법을 반영하고 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한때 널리 이디었다가 메트리엘리뉴와 아이자와츠의 세대를 이어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의 업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기도로서 만듭니다. 그 기도서는 온란에도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휴스 홀드는 최근에 그 비슷한 기도서를 만들었다. 스폴천의 기도가 우리 카페에 있죠. 스폴천의 기도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성경으로 충만하고 아주 성경으로 가득 차있고 진짜 기도 그 자체가 벌써 회중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정도의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깊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업법을 차이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회중들도 마찬가지 회중들도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도이든 사적 기도이든지 오늘 이 여기서 말한 이것은 다 거기에 해당돼요. 사적 기도도 우리가 성경의 업법 성경의 사고 그 다음에 공적 기도도 마찬가지 목회 기도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중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노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선민교회야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자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노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단지 시편이나 혹 성경적 업법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에 대한 문제를 고론해 보면 성경을 정말 성경의 내용을 잘 실정으로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곡을 붙이면 그 찬송도 거룩하고 신령한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 가사 자체가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한 경건하고 또 교리적으로 바르고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면 사실 그건 뭐예요? 성경적 찬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찬송은 사실 예배형 찬송은 사실 참 문제가 많아요. 이제 가장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잘하는 건 CCN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교회에서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는 정말 교회에서 빨리 없애는 그러한 개혁을 좀 전 교회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절대로 없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찬송학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나도 뭐 신학교에서 우리 찬송학이 없었지. 근데 원래는 찬송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찬송이 정확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학을 배워야 그들이 교회음악을 어때요. 아 이게 교회음악이 이게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찬송학을 배우지 않거든. 가르쳐주지도 않고 사실 제대로 된 찬송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신학교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스타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스타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찬송가를 좋아해야지. 자기가 복음성가 좋아한다고 나 강단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목사들이 많잖아. 옛날 80년대 80년대 복음성가는 또 늘어지는 복음성가 지어짜고 우리 한국적 정서를 담은 아주 듣기 싫은 곡들이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찬송 그 다음에 가벼운 젊은이들의 CCM 찬송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자 이제 그나 우리는 기준은 어디에다 됩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신학적으로 올바르냐 여기에 기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찬송 그러니까 교회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찬송가 작곡이 한다 작시한다 이 사람들 자체도 뭐예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신학을 정말 바른신하고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 작가 작시 작곡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대부분 뭐 거의 대중 대중 가요처럼 CCM 같은 거 싱어송 라이터 대중 그 가요같이 어떤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흥얼거리고 기타를 두드리고 피아노를 해가지고 어떤 순간에 자기의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영감 받았다 해가지고 곡을 만드는 것들 근데 그런 곡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가볍고 부담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CCM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CCM을 진짜 교회에서 몰아낸다면 교회가 많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CCM 같은 거 듣지 말고 아니 그냥 차라리 찬송가들의 찬송 예배형 찬송가가 백번 낫죠 시편 찬송 혹 아니더라도 예배의 찬송가를 내가 이제 가끔 극동광석을 들어보면 거의 뭐 CCM 많이 나오죠 그러나 간혹 예배 찬송가가 우리 예배형 옛날 구 찬송가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참 은혜롭고 벌써 틀려요 글쎄 그게 뭐 어떤 사람 그거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충년이 아니니까 근데 내 세대가 CCM의 첫 세대라는 말이에요 내 세대가 90년도 초반 80년도 후반 내가 딱 20살 정도 되시기에 온누리에서 CCM이 가장 먼저 보급됐단 말이에요 내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그 시대 찬송이라고 하는 CCM이나 보급선가 이런 것도 지금 들어봐도 별로 그게 그러나 보급 찬송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목회자들이 자기 아 나는 뭐 음악에 소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음악 자체가 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신학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음악 자체를 어때요 찬송으로 음악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의 관점으로 음악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이 찬송가도 음악도 교회음악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딱 정립을 해서 그래야 목회자가 자기 교회 목회할 때 음악 찬송 이거를 무분별하게 마구 제비로 하지 못하게 딱 통제를 해야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드럼 치고 싶다 기타 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교회에다 사다가 두들게 되고 그게 정상적인 그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목회하면 어떡해 근데 우리 한국교회 거의 99.9%가 다 그지라를 하고 있어요 다 다 그짓을 하고 있어요 다 그짓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존슨이 말한 걸 좀 우리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찬양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풍부해야만 그런데 이걸 이걸 목회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첫 글자부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첫 문담부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예배 음악에 대한 견해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 벌이는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어떤 원리는 분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쉬운 것임에 틀림없다 첫째 기독교 예배에서 불리는 찬양은 무엇과 같은가 이에 대한 기독교 예배 찬양이 시편과 같다는 것이다 개혁 개신교회는 한때 전적으로 시편만 노래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가 시편 찬송 안 하고 뭐 CCM CCM을 선별했다 선별은 개뿔 뭘 뭐 어떻게 선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CCM을 뭐 어떻게 선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 선별의 나는 그 참 그런 그 궤변을 떠는 거구면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이제 그걸 비판하니까 이제 이제 뭐 CCM을 선별해서 부른다 보면 뭐 다 부르는 거 다 들어가 있던데 뭘 선별했다는 거 모르겠어요 어떤 곡을 선별했는지 선별한 곡을 좀 거기서 제안곡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회개는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시편 자체는 노래에 대해만 하며 그 시편은 기독교 찬성가를 연 모델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시편 찬성가를 잘 이해하고 잘 음악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시편 찬성과 같은 곡을 참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했대요 근데 뭐 시편 찬성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시편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시편 찬성 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카페에서 이제 아마 제일 시편 찬성을 많이 강조하는 카페이 우리 카페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시편 찬성을 강조 안 해 나만큼 강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 찬성에 대해서 우리 카페를 통해서 거의 시편 찬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찬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자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과 같은 것이란 그 노래는 최소한 반복구와 오히려 많은 행에 걸쳐서 주제를 발전시키고 그 노래는 신학적이고 경험적인 내용으로 풍부할 것이다 그 노래는 하나님 인간 죄 그리고 기독교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 노래는 인간 경험과 감정의 모든 것을 표현할 것이다 이게 다 시편에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 인간의 고통 즐거움 기쁨 소망 다 거기에 있어요 시편에 우리가 왜 찬송에서 그러한 풍부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 둘째 기독교 예배 찬양 무슨 소리와 같은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조 있는 책을 주시지 않았다고 재빠르게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정적인 책을 주셨다 서정적 서정적인 책에 사용될 곡조의 종류를 결정할 많은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곡조는 말씀에 만들 것이다 그 곡조는 여러 행과 연에 걸쳐서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충분할 정도로 세련된 것이다 곡조는 최소한으로 반복되는 곡을 사용한 것이다 곡조는 시편 혹은 성경을 토들어한 기독교 찬양의 감정적 분위기 적절할 것이다 성경의 내용으로 노래하라 성경의 내용으로 노래한다는 게 지금 우리 오늘날 기독교 찬양의 궁극적 개혁이 뭐냐면 성경으로 노래하자 성경의 내용으로 노래하자 성경의 내용으로 찬송하자 예배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의 형태를 성경으로 성경의 형태로 우리가 바꾸자 우리 옛날 그 찬송가 중에 우리 한국사람이 찬송가 중에 굉장히 좋은 찬송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리교 오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 찬송가 나중에 따로 그걸 또 또 이제 우리 시편 찬송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참 장엄하게 또 정말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런 찬송가라면 정말 얼마든지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새 찬송가 새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사람의 찬송가들 글쎄요 나는 그게 왜 들어갔냐 이해가 안 나요 최대한 모르는 찬송가들이거든 알려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 찬송가는 그건 안 돼요 충분히 검증이 돼요 충분히 정말 그 찬송가가 어떤 사람인지 찬송가 살아있는 사람의 찬송가를 부르는 건 좀 부족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어떤지 바르게 드러난 상태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시 작곡했구나 그게 확인이 돼야지 살아있는 사람을 곡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또 통일교로 갈지 어떻게 그 사람 신천주를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찬송 작시 작곡 함부로 예배 찬송에 집어넣는 게 아니 근데 무분별하게 집어넣어요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요 아니 이왕 집어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예배 찬송가에서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꼭 있는 곡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왜 그 검증도 안 된 그것도 말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것들도 왜 이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 이 작시 작곡 기준이 뭐였나 그 말이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결국은 철저하게 성경적 찬송이 뭐냐라고 하는 이 중대한 신학적 문제를 목회자가 인식을 하고 어때요 찬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랬다면 보금성가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절대 CCM이 이렇게 막 파리 때처럼 교회마다 퍼지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목회자가 찬송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없으니까 유행하는 애들이 좋아한다 청소년 애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지 보금성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예배도 망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완한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례는 볼 수 있는 말씀 성례는 기독교 예배에서 명령한 두 가지 극이다 이 성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 그러나 또한 성례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만지고 맛본다 은총의 다른 방면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례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각 속에서 감각을 통해서 감각에 만진 바 된다 성례 자체에 대한 좀 더 하나님께서 성례를 그래도 독특하게 유일하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는 언약적 표지의 인증이다 언약적 표지의 인증이라는 것은 성례가 우리에게 약속을 대석해 주고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례는 성례는 하나님이 의뢰해 놓은 약속을 그분의 백성에 직접 지적하여 가르치 확증해준다 성례를 말하는 다른 방법은 성례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위에서 성취된 언약적 실체를 나타내는 인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위라는 것이다 언약적 실체의 의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 된 것이다 이야기 된 것이다 성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성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례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성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뒷받침 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왜 포도주를 왜 떡을 왜 교회에서 왜 이식을 왜 치두냐 했을 때 만약에 누가 그걸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금소를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분의 피와살을 찢기시고 쏟으셔요 이게 바로 성례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가 이렇게 성례가 어때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성례 자체도 어때요 문제가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단에서 보금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가짜 어리석은 반쪽짜리 또 아주 뭐 전혀 비성경제 그런 설교가 막 울려 퍼지는데 성례를 한다 그런데 그러나 그 성례가 과연 들려지는 선포되지는 말씀하고 일지가 되냐 안 된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보금의 말씀 진리와 시행되어지는 성례가 어때요 일지가 되어야 돼요 일지가 따라서 성례는 비록 자주는 아닐죠 때때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떤 개업교회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성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라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도대체 그럼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그 뭐로 감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년이 지나도록 성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건 진짜 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업교회 개업주의를 얘기하는지 내가 볼 때는 개업주의 사이코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개업주의가 내도 도대체가 이 비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업주의를 모르고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업주의를 알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중간에 다 안 사람들 전부 다 한참 동안 헛짓거리하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나마도 개업주의를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체다 지금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못하고 있어요 개업주의를 배우면 일찍 배워야 돼 일찍 신학을 처음 할 때 배워야지 중간에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되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그걸 못 버려야 될 거니까 싹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 개업주의가 아니요 사실 그런데도 자꾸 개업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난 그냥 개업주의를 하고 하는 그게 다 유사 개업주 유사 개업주 우리가 그런 이상한 걸 절대 저거 본받으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례는 모든 예배 필요 불가결하지는 않다는 건 우리에게 대석여주고 있고 이것은 성례를 조금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성례 성례는 본질적으로 말씀 속에 제공된 약속에 대한 부가적인 것이고 보충적인 것이다 성례 속에 전달되는 은총은 뭐예요 설교의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은총과 동일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예배를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은 간단하고 성경적인 이동 옮길 수 있는 면이 있고 융통성이 경건한 것이다 개혁적 예배는 복잡하고 정교한 예전을 요구하지 않고 공동미도문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기 우리 카페 질문이 올라왔죠 공동회계 기도문 난 그 회계망친 것 짓을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내가 꼭 알고 싶더라고요 공동회계 기도문이 말이 되는 기도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매일매일 죄 죽고 사냐고 같이 회계할 죄가 뭐가 있나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동 기도문은 내가 말은 들어봤는데 공동회계 기도문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칼비나 루터도 그렇고 개혁자들 중에 누구도 공동회계 기도문 같은 것은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튼 이제까지 책을 읽은 바에 의하면 설교집도 그렇고 그런데 공동회계 기도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어느 교회인지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에이 또 말았지 또 그러니까 공동회계 기도문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기도의 신학에 있어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신학에 있어서도 죄의 회계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회계에 공동기도로 회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전혀 회계 성경적 회계 그 원리에서 받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교훈과 예를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간소하고 허세 부리지 않는 원리와 순서를 단순화한 그 순서 간소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그런 토대 그 원리와 순서는 새 언약 예외의 본질을 말입니다 물론 개혁적 보금주의 안에 있는 개혁적 보금주의라는 용어가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적 보금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금주의권 내에서 개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개혁적 보금주의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개혁적 보금주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적 보금주의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기본 원리 그들의 사상적 중요한 원리를 굳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는 개혁적 보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적 보금주의만 해도 좋죠 그러나 개혁교회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개혁교회하고는 또 차이가 둬야 돼요 개혁적 보금주의 안에는 형식에 치운치 예전적 개혁을 지지하는 작지만 분별되어 있고 소형적인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내게 초기대교회 스트라스부르구 제네바의 초기개혁적 예식의 공헌을 강조한다 그 성례에 대한 중요해 19세기 후반의 고교의 카톨릭적 해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운동은 성례에 대한 루터주의적 견해에 좀 더 문을 열고 일반적으로 웨스터미스터 예배문과 청교도 예배에 대한 평가에서 냉혹한 면을 보인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 운동은 개혁적 보금주의적 공동예배를 예전주의화하려 예전주의화 이런 예전주의화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부터 예배갱신운동이라고 해서 나타났어요 예배갱신운동 우리나라 그래서 예배갱신운동이 결국은 예배를 좀 의식화 그러면서 좀 카톨릭적인 면도 받아들이고 좀 더 예배 자체를 너무 말숭중심이다 우리 예배가 개신교 예배가 너무 말숭중심이라 재미도 없고 격이 떨어진다 예배를 좀 세련되게 의식도 좀 집어넣고 뭐 좀 이러한 그래서 이제 복장도 그때 그때 이제 예배갱신운동이 예배 복사들의 복장을 좀 더 다양하게 세련되게 디자인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주의에 빠지는 교파가 주로 이제 감리교 감리교 장로교 통합주 이게 좀 이런 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개혁주의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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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전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모르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전주의 하는 건 참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보면 크면 거의 대부분 예전주의 하더만 거의 다 보면 교회들이 크면 예배의식 자체를 굉장히 세련되게 골고루 순서 집어넣고 찬양 여러가지 오케스트라 연주 그런 걸 보면 이게 나는 그런 예배를 보면 이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죽은 시체에다가 예쁘게 화장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 화장한 모습을 놀라고 우리가 청교도들의 전통적인 예배 회복을 빨리 회복시켜요 목회자들이 그런 험한한 생각이 길들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정말 정통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 교회를 그런 사육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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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